너무 셀카..아니야?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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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반쪽 셀카야? 이거 어떡하지? 시작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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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여기! 아니 아니 반대 반대 네네 그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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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안녕하세요 인사!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! 비즈박스입니다! 안녕하세요! 리더 가현입니다! 안녕하세요! 멋진 마리의 재린입니다! 안녕하세요! 이스미안입니다! 안녕하세요! 소리입니다! 안녕하세요! 리나입니다! 안녕하세요! 사라입니다! 왜 갑자기 저희가 기습 라이브를 켰죠? 그러네요 근데 이거 새로워? 이렇게? 이거네 다시 할까? 다시? 인사 인사만 다시 죄송해요 여러분 가트 가트 다시 다시 멤버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? 한 번씩 할까요? 네 한 번씩 하자 살아있는 먼저 시작할까요? 오케이 인사로 날리겠다 시각 하나 둘 안녕하세요! 리더 가현입니다! 안녕하세요! 리더 가현입니다! 안녕하세요! 소리입니다! 안녕하세요! 멋진 마리의 재린입니다! 안녕하세요! 이스미안입니다! 크다! 안녕하세요! 리나입니다! 안녕하세요!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8분 뒤에 심플리 K-POP 심플리 K-POP 저희가 막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리랑 심플리 K-POP 봉방사수하세요! 봉방사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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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플리 K-POP 봉방사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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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레슨 전화요! 봉방사수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